제독근 주식 분석입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올 초부터 생각을 했던 거고 한 4개월 정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5번 이상의 수정 끝에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창구를 마련하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주식이 많이 힘들어요. 시장 자체도 고점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예금을 할 수도 없고 어중간한 투자 시기에 어중간한 배당 형태로 10% 이상을 매월 꾸준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가 기본이고요. 10% 이상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작성을 했고 그리고 석사 받으신 분들 몇 명을 통해서 검수를 마쳤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보시면 좀 그럴듯하죠. 책은 아니고 전자책 형태입니다. 제 로고도 같이 들어가 있고 미국 주식하고 월배당 포트폴리오의 전환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을 적어놨고요. 아무래도 커버드 콜 전략이다 보니까 커버드 콜에 대한 설명까지도 좀 힘을 실었습니다. 전자책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검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대화체로 풀어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옛날에 어떤 트렌드가 있었고 월배당 ETF는 준비 과정도 없어도 간단하게 매매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적어봤고요. 목차는 총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전략들 그리고 미국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장기 투자용 미국 지수 기본적인 ETF와 그 다음에 슈드 포함되어 있고요. 제피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중까지도 조절할 수 있게 좀 작성을 해봤고 뒤에는 한국형 타미당들도 있습니다. 월 환산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너무 억으로나 너무 과감한 단어를 빼고 물론 저도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 드린 적도 별로 없지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배당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158페이지 정도 되고요. 좋은 분들하고 나눠 쓰실 수 있게 제가 PDF 전자책으로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투자하는 만큼 더 얻어가시는 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에 지친 분들 저와 대화하듯이 좀 이렇게 놀랍게도 이렇게 한다고 써놨고요. 어떤 식으로 주문을 하는지까지도 제가 대신정권 HTS를 통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단어를 쓴 것도 있는데요. 5개만 나눠서 매수를 해보시고 지켜봐야 되는 펀드 포트폴리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버드콜이 중요하다 보니까 커버드콜 형태로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형태로 수익이 발생하는데 홀업체 매수자의 조건과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제가 텍스트로 잘 풀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주 보여드리는 포트폴리오 있죠.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추가를 하면서 월배당과 고배당을 조합하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제가 강력하게 옵션 두 가지를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뒤에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슈드의 7, 그 다음에 나스닥의 3 그리고 슈드의 100% 투자하기보다는 슈드의 8, 타미당 7에 20% 정도의 배당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타미당 시리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내용 정리한 것들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상품들 속에서 타미당 7 그리고 타미당 시리즈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까지도 좀 적어놨습니다. 뭐 대단한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조합해보면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봤거든요. 성격상 밤 새워가면서 어제도 2시까지 작업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벌써 아까 봤나? 보셨나 모르겠지만 리뷰까지도 달렸어요. 정말 리뷰 쓰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모든 부분들을 만족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초급자용, 중급자용, 상급자용을 적절하게 섞었다라고 표현은 해놨지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메일 주시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평생 AS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소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여기 어디서 보시냐면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더보기 누르시면 책이 나왔다라고 해서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 네이버 통해서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고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경력상이 13년 정도 됩니다. 중간에 리츠도 만들어봤고요. PB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파생상품팀이라는 팀 상품 마케팅팀 해외 주식팀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해봤습니다. 주요 저는 증권사 대형사만 다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소통하는 창구가 하나 더 늘었다는 그 마음에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 구매해 주시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방송 아니고 광고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